동두천시는 지난 2월 27일 2018년 주요 현안사업 보보회를 갖고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 2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가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경기도 검도의 산실이자 신인 선수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1절 기념 제58회 경기도 검도대회가 열렸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일 지행동 시민평화공원에서 제99주년 3.1절 기념식 및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동두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보고하는 2018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세창 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놀자숲 조성사업, MTB 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민선 6기 공약사업 8건과 대규모 건설사업 및 시민생활 밀접사업 25건을 2018년 주요 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매분기 사업별 추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이번 보고회는 1분기 추진경과보고회로 사업별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창 시장은 모든 직원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해빙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전반의 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8일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 28일 두드림 희망센터에서 오세창 시장을 비롯해 실무분과 신규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실무분과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협의체 기능 확대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생애 주기별로 구성된 분과를 사회보장 10대 영역의 기능별 실무분과를 확대함에 따라 8개 분과 90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지역복지의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영역 간 협력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한층 더 촘촘해진 복지망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촉식에 이어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협의체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으며 분과별 회의를 통해 분과장 선출 및 실무분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3.1절 기념 제58회 경기도 검도대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간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회 첫날이었던 3월 1일 오세창 시장은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일 3.1절 기념 제58회 경기도검도대회가 동두천시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3일 동안 개최, 경기도 검도선수 약 1200여 명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에 참가하는 검도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경기도검도대회는 일본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순국선열들의 기계와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대회로 대한민국 검도계의 중추로 성장한 대회입니다.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약속하는 대표선수의 선서 후 3일간의 대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 부의 단체전, 개인전이 진행됐으며 대회 결과는 경기도검도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동두천시의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3.1절 기념식뿐만 아니라 뜻깊은 행사가 하나 더 열렸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절막식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일 지행동 시민평화공원에서 오세창 시장, 김성원 국회의원, 장영미 의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기관 단체장, 사회 각계 대표,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9주년 3.1절 기념식 및 평화의 소녀상 재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는 3.1절 기념식으로 국민의뢰와 독립유공자 후손의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축사, 헌신 낭독, 만세삼창, 3.1절 노래 재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기념사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동두천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1절 기념식 후 동두천 평화의 소녀상 재막식이 개최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시민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는 2017년 11월 24일 발대식 후 가두 모금 및 버스킹 공연 등 모금활동을 펼쳐 약 4천만 원의 성금을 모아 소녀상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감사장 수여, 헌신 낭독, 그리고 제막식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행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됐습니다. 겨울에 묵었던 먼지들도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 보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